자동차에 대한 개념 자체, 스테이터스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E클래스 O 시리즈, 아우디 A6 안 사는 거는 단순하게 돈이 없다고도 물론 있는데 취향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수입차 시장이라는 내용입니다. 바깥의 방송에서 한일 양국 간의 자동차 취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경차를 많이 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세단도 많이 타요. 일본은 세단이 잘 안 팔리는데. 그리고 이런 자동차 키로수. 일본 사람들은 5만 키로 이상이면 거의 다 타지도 않아요. 10만 키로 정말 보기도 힘들어요. 차를 오래 타지도 않아요. 금방금방 바꿔요. 왜? 세금도 비싸고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유지비가 많이 드는 나라니까. 이래가지고 한국과 좀 다른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제가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오늘은 좀 그중에서도 브랜드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수입차 살 수 있고 일본에서도 수입차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호하는 브랜드가 많이 다릅니다. 한일 양국 간에. 그리고 차종도 많이 달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거 좋다. 이런 차가 없어. 나 사고 싶어요. 라는 게 있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쳐다도 안 보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이 차가 최고야. 최고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취향 차이가 왜 나올까. 어떤 차가 그런 식으로 취향이 많이 달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입차 아마 그 반매대세에 대해서는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특정 몇 개의 브랜드를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살까? 한번 느껴보세요. 먼저 이거부터 보러 갑시다. 수입차 판매 벤츠 BMW 양강 국권 중위권 지갑 변동.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인데. 역시 킹갓 벤츠. 삼각별. 역시 삼각별이죠. 그 다음에 BMW, 아우디, 볼보, 복스바겐, 미니, 지프, 렉서스, 쉐보레, 포르쉐. 이렇게 나오네요. 역시 기승전 벤츠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어떨까? 일본에서도 외국 메이커 차량 수입 비율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기본적으로 벤츠가 많이 팔려요. 차량 브랜드만 치면. 5만대. 5만대. 그 다음에 2위가 BMW 3만대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신규 등록 대수가 2021년에 25만 9752대가 일본은 팔린 거야. 대한민국은 누게가 어떻게 됩니까? 27만대가 팔렸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자동차 시장이 작아요. 인구도 적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수입차는 더 많이 삽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벤츠가 높다. 한국 내에서는. 이거 실제로 한국 갔다 왔을 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이 있다. 많이 있죠. 벤츠랑 BMW도 그러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차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을까. 많이 나오는데. 차종이 많이 나오죠. 오토뷰. 1위부터 228위까지. 국산 수입자 판매량 총정리. 판매량이 나오는데. 현대, 현대, 기아, 제네시스, 현대, 현대. 이거 괜찮아요. 1등 현대 그랜저. 그랜저. 많이 있었네. 그랜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 많이 있었네요. 맞아 맞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맞다. 2만 6천대. E클래스가 제일 많구나. 대한민국에서는 E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일본도 E클래스가 많이 팔릴까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많이 팔리냐면. 일본은 이제 미니가 많이 팔리나랍니다. 이건 바깥이 방사님의 예전에 얘기했죠. 일본 사람들은 미니를 엄청 좋아해요. 맞아. 2020년도 1등이 미니고. 그다음에 그 뭐냐. 2021년도 1등이 미니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봤을 때. 일본도 수입자 등록 랭킹 1등은. 뭐 벤츠 5만 되라 했잖아. 그럼 벤츠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디 있습니까? 쭉 내려가 있잖아요. 벤츠 A클래스가 있네요. 쭉 내려가야 돼? 그렇죠. 벤츠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일본 A클래스예요. 5,990대.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벤츠라고 하면 C클래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밤미랑 이렇구나.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에 서로서로 벤츠를 좋아한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벤츠랑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벤츠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벤츠에 대해서. 좀 진입 장벽이 낮았었다고 해야 되나. 옛날 같으면 벤츠 E클래스 타면 부자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E클래스 타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거죠. 그렇구나. 오늘 이 얘기를 들고 왔나요?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입차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수입차인 브랜드가 아니죠. 뭡니까? 예. 렉서스입니다. 렉서스가 대한민국에서 2021년도에 9700대 팔았어요. 별로 못 판 거예요. 사실은 렉서스 인기에 비하면. 그런데 9700대 중에 쭉 내리면 나오는데. 6700대가 이 한 차종입니다. ES입니다. 거의 이거. 어. 그러니까 9000대 중에 6000대가 ES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니는 렉서스는 ES라는 차가 되겠네요. 렉서스 ES가 어떤 차냐면은 이 차입니다. 세단. 아마 일본 차를 생각할 때 이 렉서스를 많이 들고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렉서스 ES라고 하면은 실내 공간이 넓고 조용하고 편한 차의 이미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많이 선택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는 차예요. 죄송합니다만 렉서스라고 했을 때 ES? 예. 왜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사지 않는 렉서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렉서스가 바로 ES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짜잔 봅시다. 렉서스 ES가 일본 국내에서 2020년도에 4800대가 팔렸어요. 그래도 많이 팔렸다. 일본 차가 일본 국내에서 4800대가 팔리고 대한민국에서 6700대가 팔렸거든요. 어머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2011년도 일본 자동차, 승용차 브랜드 전체 판매량이 아닙니다. 일본 국산차 기준으로. 유일하게 렉서스가 있는 게 UX입니다. 50등. 50등. 8000대 팔린 거예요. 이거 쪼맨한 SUV.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일본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럼 팔린 건데 일본에서 렉서스 ES 얼마나 팔렸을까? ES300. 예, 나오죠. 2011년 5월 달에 441대, 한 달에. 그 다음에 2011월 달에 600대. 400대에서 한 5, 600대 이렇게 팔리나 보면 됩니다. 매달.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일본 내에서 ES가.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느끼는 렉서스 브랜드. 이 ES차에 일본 사람은 좀 많이 다른 괴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렉서스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수입차 브랜드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국산 차예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차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캠리가 있어요. 아, 도요타. 캠리를 고급스럽게 만들면 ES가 되거든요. 그런데 캠리의 거의 1.5배 이상 가격이에요. 캠리는 도요타 딜러 가면 할인을 해줘요. 렉서스는 할인을 안 해줘요. 브랜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렉서스 ES의 비싼 등급이랑 예를 들어 C 클래스, E 클래스 정도도 있잖아요. E 클래스, O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면 할인을 해줘요. 아, 이거 뭐 큰 거 한 장 빼드립니다. 오케이, 굿. 해주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렉서스 ES를 살아가면 고객님, 렉서스는 미국에서 출발한 일본의 브랜드로서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할인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도메이드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약간 일본은 콧대 놓게 팔아요, 사실 렉서스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ES라는 차를 아는데 그 돈이면은 O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A6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할인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둘러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도요타가 좀 더 자기들이 있잖아. 있어 보이게 할인도 안 해주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내에서도 판매량이 더 높은 게 아니냐. 해외에서도 판매량이 더 높은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좀 많이 다른 게 있는데, 한일 간에. 뭐가 있냐. 일본에서는 많이 팔면 보면 여러분 이 상위권에 폭스바겐이 많이 들어가죠, 폭스바겐.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사랑이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폭스바겐 하면은 뭐 제타, 그 다음에 T9아, 나쁘지 않아, 가성비 좋아. 이런 건 있는데 이런 폭스바겐의 쪼맨한 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크로스. 이게 폭스바겐의 소형 SV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뭔가입니다. 폭스바겐 골프. 옛날부터 인기 많은 차종이네요. 그렇죠. VW 골프. 일본 사람들 수입차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이 골프를 타면은 어느 정도 성공한 중산층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특히 있잖아. 좋은 집, 사모님 차? 쇼핑하러 갈 때. 서민들 중에서 나는 차에 돈 좀 쓴다. 라는 사람들이 타는 게 이 폭스바겐. 그중에서도 이 골프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골프가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데 골프에 솔직히 여러분 약간 더 돈을 보태면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어디 있냐. 여기서 뭐 벤츠 A 클래스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좀 보태서. 벤츠를 타는데 A 클래스 탈 바에 야 골프라고 하면은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다. 운전하는 재미와 나름 어떻게 돼. 자동차 성능도 좋아. 잘 돌아가. 독일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차야.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골프가 정말 롱셀러입니다. 맞아 맞아. 벤츠에 A 클래스라든지 B 클래스 타면 아 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어떤 것도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거 짜잔 왜 폭스바겐 골프는 자동차를 아는 사람들에게 선호가 되느냐 이런 기사가 뜨는 거고 경제신문이에요. 짜잔 한국어로 번역 폭스바겐 골프 30년 이제는 뿌리 깊은 인기를 자랑하는 이유 20대에게도 젊은 시선 그러니까 일본 젊은 친구들이 차를 잘 안 사는데 골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뭐야 되는지 갖고 싶다라는 게 일본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문화가 계속 이렇게 골프는 왜 이렇게 인기 많은가라는 기사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폭스바겐 골프 일본 광고 칠 때 2011, 2012 임포트카 오브 더 이어 일본 수입차 넘버원 골프 이래가지고 뭐 대망의 골프 복잡한 시대의 간단한 대답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 골프를 엄청나게 밀고 일본 사람에서 삽니다. 이게 좀 많이 다른 한국과 일본 간의 자동차를 바라보는 문화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폭스바겐 그룹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상당히 친화적으로 수입차인데 넘버지 못할 수입차가 아니라 아 나는 차를 좀 알아. 그러니까 폭스바겐 사이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지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이미지가 그리고 뭐 이 다음에 볼보 일본에서도 볼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볼보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됐네요. 한국에서도 볼보가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일본에서 볼보 어떤 느낌이냐면 젊은 부부 있잖아요. 지금 돈이 있는 맞벌이 부부 돈이 있는 맞벌이 부부 이게 볼보에요. 지금 남들과 달라. 독삼사는 식상해. 하지만 수입감성 이케아 나 이케아 가는 거 좋아해. 그 갬성 볼보 있잖아요. 그런 갬성으로 일본 볼보가 진짜 많이 팔려요. 이미지 공략을 좀 자는 것 같아요. 볼보 중에서도 엔트리 모델 그 다음에 중급 모델이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팔리는 미국 차가 하나 있어요. 지프 랭글러 아 일본이 미국 차의 무덤이에요. 포드도 들어왔다 나가고 GM도 들어왔다가 거의 안 돼서 그냥 수입을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지프만큼은 일본에서 장사를 아직까지 잘하고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이 랭글러 얘가 진짜로 잘 팔리고 차에 진짜 많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지프 랭글러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승차감이 좋다고는 말은 못해요. 그렇죠. 이게 그냥 펑펑펑 튀거든요. 그리고 차가 무지하게 커요. 이거는 약간 패션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패션카. 얘가 팔리는 이유가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미니가 팔리는 이유랑 약간 비슷합니다. 맞아. 미니가 이쁘니까 일본에서 팔리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 랭글러는 미니는 너무 작잖아. 큰 걸로 이쁜 느낌으로 랭글러가 팔려요. 맞아. 랭글러는 기본적으로 사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잘 안 내려가요. 수입차 중에서.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보다 가격차 방향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게 랭글러입니다. 그래서 팔리는 게 있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이거 있잖아요. 오토비에서 나온 거 이거 국산 수입차 2021 랭킹 중에서 있잖아요. 이거 모든 차종 다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보면 깜짝 놀란 게 아닌데 쭉 내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2021년에 팔린 차 중에 꼴찌. 아우디 A3. 아우디 A3가 대한민국에서 2011년에 한 대 팔렸대요. 이게 아우디 A3거든요. 높은 줄 아는데? 아우디 A3. 이 차가 일본에서 수입차는 19위에 든 차입니다. 랭킹은 들어갑니다. 4천대. A3는 나름 잘 팔려요. 자 여러분 이 아우디 A3 얘를 왜 살까? 제가 이미 답이 나왔죠. 아까 아우디 A3는 여러분 폭스바겐 골프와 아우디 A3의 차이를 철저하게 비교. 아 아까 뭡니까? 일본에서 이 폭스바겐 골프가 잘 팔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고급형 골프가 A3입니다. 일본에서는 해치백 외건 타입이 나름 잘 나가는 편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해치백 외건이 그렇게까지 호응을 못 얻죠. 한국에서는 SUV라든지 세단 그런데 일본은 외건 해치백 SUV 오히려 세단은 안 팔리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입차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동차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검소해서 A클래스 타고 골프 타고 아우디 A3 탄 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일본에서 차를 안 사요. 못 삽니다. 세금도 비싸고 그 정도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일본에서 자동차를 살 사람들이 일본에서 나는 연령도 높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호불호가 갈리고 그나마 살 수 있을 정도의 맞벌이 부부들 이리 되면 그나마 자기들 생각에 합리적인 볼보라든지 아니네 나는 이게 더 낫네 역시 골프라든지 그런 식으로 갈리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개념 자체 스테이터스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E클래스 O시리즈 아우디 A6 안 사는 거는 단순하게 돈이 없다 도 물론 있는데 취향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말하는 좋은 차 타고 길 다녀야지 흔히 말하는 깜빡이를 넣었을 때 넣어준다 그건 제가 솔직히 이번에 한국 가서 저희 어머니 차가 모닝이거든요. 제가 모닝으로 운전하다가 여러분 제가 입에서 쌍욕이 나와가지고 성격이 나빠질 뻔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야지 본인이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켜줄 거 아니야 부딪히면 너도 손에다 임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보급차가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알아요.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이 차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느끼는 만족감 그 가치 이에 대한 게 한국과 일보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선택하는 수입차가 달라지고 이런 취향까지 달라진다는 점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사고 소비라는 개념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고 싶으면 타는 게 맞아요. 그게 본인 삶에 있어서 내가 좋은 차를 타는 만큼 내일 회사를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내가 매일매일 돌아오는 이 퇴근길 출근끼리 즐거워진다면 그거는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스스로의 만족으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남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얘기한 거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를 두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